아이고 왜 아름다운 텐데 오 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끊기나? 여러분 끊기나요? 안 끊게요? 다행이네. 화질이 왜 이러지? 정말 오랜만에 맞죠? 오랜만에 개인 브이앱을 하는데 네, 또 어색하네요. 약간 이렇게 마침 오랜만이기도 하고 머리도 오늘 염색을 따로 했거든요. 지금 불을 다 조금 꺼놔가지고 어떤 색인지 정확하게 안 보이는데 약간 카키... 좀 청록색 그런 거예요. 자꾸... 잘 어울린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긴 지금 회사예요. 집인 줄 알았죠? 분위기 되게 집 같죠, 여기 소파도 그렇고. 회사예요, 근데. 지성이 옆에 가방이야? 이거? 이거는 담요 같은데? 진짜 이거 지금 이거 촉감이 장난 아니에요. 약간 햄스터 같아. 네. 햄스터 좋아요. 햄스터 아니에요. 요즘 런준이 형이 조금... 원래도 저를 조금 귀여워한 거는 보였는데 요즘 따라 더 좀 오바... 오바스럽게 막... 막 하면서 오더라고요, 귀엽다고. 근데... 네, 조금 부담스러워요. 런준이 형 없으니까요. 완전. 안녕, 지성. 안녕, 지성. 안녕. 안녕. 이거 좀 낫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녁 드셨나요? 밥 먹었어? 밥 먹었나요? 지금 8시 넘었는데 밥 안 먹으면 되게 배고플 것 같은데. 저는 안 먹었습니다. 이거 방금 그거 팬싸 했어요. 팬싸 하고 이제 이거 V LIVE 하고 좀 밥 먹으려고 했죠. 뭐지? 뭐지? 어제도 햄버거 먹었었는데 한 저녁 때쯤에 지금 오늘도 런준이 형이 햄버거 먹고 싶... 먹자 해가지고 햄버거를 또 먹었어요 오늘. 딱 똑같은 곳에서. 이거 기억나시죠? 제 목걸입니다. 제가 선수 만든 목걸입니다. 어? 반대쪽. 반대로. 댓글 보셨어요. 뭐지? 무슨 버거 좋아해, 지성이는? 브랜드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오늘 먹은 브랜드에서는, 가게에서는 불고기 버거. 원래는 맥치킨이었는데 불고기 버거로 바뀌었어요. 불고기 버거 먹었는데 너무 뭔가 중독성 있는 그런 맛이어서 맛있더라고요. 너무 편하다, 여기 이렇게 하니까. 맛있더라고요. 자, 가시다. 여기 가시다. 여러분, 근데 지금 뭐예요? 뭐 V LIVE를 보고 있겠지만 오늘 뭐 했어요? 오늘 목요일... 수요일이구나.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이구나. 밥 먹었다가 지상의 목이 그쵸 잘 먹었어요 지성 어디 있어? 회사요 네 회사입니다 무릎 얘기가 조금 있는데 무릎은 괜찮아요 그냥 뭐지? 무리만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로 무릎고 걷고 뭐 앉아있고 이런 거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라고요 괜찮아요 너무 뭔가... 이게 탁자가 낮아가지고 이게 최선... 최선이에요 미안 피아노 한 소절 피아노 녹음한 지 좀 오래됐네 뭐였지? 이거 밖에 겨우 안 나네 피아노 녹음한 지 오늘... 오빠 오늘 제 25번째 생일이에요 네, 생일 축하해 주세요 찬영이... 찬영이 25번째 생일 축하합니다 오빠 후드티가 좋아? 맨투맨이 좋아? 원래는 후드티였는데 앞으로도 후드티가 좋을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후드티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냥 예쁘면 후드티든 맨투맨이든 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지성아 성찬이랑 반말해? 지성아 성찬이랑 반말해? 사실 저는 정말 반말을 하고 싶었는데 반말을 정말 하고 싶었지만 아직 만나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만큼 대화도 많이 한 적이 없어요 서로 뭔가 소통을 해야 그래도 좀 친해지고 하는데 그... 뭐지? 항상... 한창 뭐 같이 할 때는 좀 봤었는데 요즘엔 또 이제 같이 안 보니까 제가 확실하게 정해야 되는데 좀... 그런 거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일단은 안 정했습니다 쇼타르랑 친해? 방금 쇼타르 형이랑... 아니 그... 뭐지? 만났어요 그러니까 회사 앞에서 봤어요 블레비터 앞에서 봤어요 소태리 형도 아마 팬 사인회를 했을 거예요 그거 끝나고 같이 화이팅하고 갔어요 반말해줘 반말 반말해줘 반말해줘? 반말해줘? 반말하면 조금 예의없어 보이지 않아요? 괜찮아? 오늘 노래 추천을 왜 이렇게 많이 하지? 노래 추천 노래 추천 제가 또 요즘 좋은 곡이 있었죠 듣고 싶은 곡이 있죠 요즘 약간 재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뭔가 좀 클래식? 뭔가 약간 좀 편한 음악? 그런 걸 좋아해서 그래서 다 듣는 게 요즘 듣는 게 조금 잔잔한 것들이에요 노래 추천 딱히 뭐 해줄 게 없는데 어떡하지? 재즈를 엄청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댓글이... 댓글 봐야죠 이상호는 셀카 어때? 셀카를 찍어야 됐었는데 반 까먹고 있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까먹고 있었네요 정말 받고 완전 편하게 쓸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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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좀 봐서 편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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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V LIVE 언제까지 할까? 천러 라디오가 9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천러 라디오 전에는 좀 종료를 하려고요 방금 내가 멈춘 상태였어요, 사진 같죠? 저 요즘 하체로는 춤을 잘 안 춰서 상체로만 춤을 춰서 상체 능력이라고 한 번 발달이 됐어요 신기하죠? 상체로는 발전하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Q. 주인공은? 몇 년 뒤에서 윙크해 줘? 생각하잖아 제가 잘못하는 걸 말하던데 세다 나랑 결혼해주세요 1년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생각은 해볼게요 이제 고사네, 그렇죠? 벌써 고사네요 고사리 고사리 아니, 슬슬 확실히 저녁 시간 좀 지나니까 좀 배고프긴 하네요 천러 라디오 할 때 밥 먹어야 돼 디성아 얼른 먹어, 이거 끝나고 먹을게요 네 네 네 아, 너 왜? 아, 너 왜? 요즘 런쥔이 형도 목을 대략 마사지 해달라고 좀 불편해서 저한테 마사지 해달라고 하는데 요즘 목이 약간 잠만 자서 그런지 잠만 자진 않았지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톡톡 오케이 지성 당신을 위해 중동에서... 중동에서 온 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목걸이 처음에 호루라기인 줄 알았어 미안해 진짜 그렇게 보이는데 은근히 약간 이거... 나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보여서 저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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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저메추 어렵다 저메추로 저는... 건강한 순대국밥 국밥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국밥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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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길이 몇 센치예요? 이거 되게 신박한 질문이네 그리고 몇 센치일까요? 유닙... 유닙... 그... 아이폰... 8 플러스 몇 센치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그거에... 한... 이것만 딱 치면 한 10분에... 한 10분에... 6? 그 정도? 되면 됩니다 아살랑해요 난... 난득 되고 넌 미남 거부할 수 없이 강렬한 이 느낌을 빠져버려 나를 낯설 난 당선한 게 좋아 역시 되게 방금 조금 극단적인 이런 단어 선택을 하는 분이 좀 웃기게 저를 되게 막 좋아해 주셨는데 오늘 되게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지성 2번 키노 포카 너무 귀여워, 키노 포카 키노 포카, 이미 벌써 떴구나 지금 룸메는 런준이 형이고요 어제 형들이 안무 슈퍼 한 거 봤어? 봤죠 봤죠 그거를 이걸로 해놓고 보니 봐 한번 봐야겠어 네, 이걸로 봐야겠어 이걸로 봐야겠어 네, 이걸로 봐야겠어 햄스터한테 뽀뽀할래 햄스터한테 뽀뽀하세요 제가 봐 드릴게요 왜 왜... 이건 조금 이거 말해도 되는 건 모르겠는데 그냥 오늘 샵에서 위민이 형이랑 같이 다니는데 똑같은 샵인데 스태프분들이 위민이 형 생일 축하를 해 주시더라고요 막 갑자기 그냥 저는 저도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좀 졸린 상태에서 받고 있는데 갑자기 막 박수 소리 들으면서 위민이 형 생일 꼭 고깔모자 씌워주고 뭔가 되게 보기 좋았어요, 보기 좋았어요 봤지 왼쪽 윙크? 또 어려워, 너무 어려워 왼쪽 윙크? 사실 왼쪽이 이쪽이 좀 더 쉬워요 근데 이쪽이 약간 좀 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저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이거 계속 이거 피하고 있는데 NCT TRIM 이 시간 부로 금지 금지 아, 쫑철워 진짜 둘이 진짜... 아, 진짜 더... 진짜 너무... 찰떡궁합같이 잘 맞아가지고 더 이상하잖아요 진짜 뭔가 그런 팀 있는 거였잖아요 나 진짜 이거 만든 사람 누구야? 진짜 천재 아니야 I miss a shit dream 이 댓글을 보면 손을 들어 I miss a shit dream 잠시만요 영화를 추천하셨나 봐요 사실 제가 영화를 본 건 아닌데 잠시만요 이게 과연... 너튜브에 잠깐 뜬 걸 봤었는데 About Time 아세요? 아시는 분 있나요? 좀 유명한 영화로 들었는데 About Time에 그 좀 잠깐 짤막한 영상을 보고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볼 거예요 언젠간 볼 거예요 이번 최대한 빠르게 보고 싶은데 언젠간 볼 거랍니다 그래서 그걸 추천합니다 되게... 뭔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그 분위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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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시티 검색하면 트림이 아니라 트림 먼저 나오겠네 이 트림 쩔어주자 좀 재밌다 재밌네 재밌네 오케이 드링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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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판기에서 티 진짜 다 빼야겠다 티 다 빼야겠다 우주부의... 그쵸 우주부의... 오늘도 란조이랑 조금 얘기... 꿈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꿈... 그 꿈이 아니라 진짜 꿈 자다가 꾸는 꿈 무대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여러분처럼 눈싸움 할래요 나름 좀... 학교 옛날에 1학년이었나? 초등학교? 2학년이었나? 네 그때 좀... 나름 날렸던 사람으로서 준비 시작 시작 머리카락이 찔렀어 잠깐만 머리카락이 찔렀어 다시 다시 준비 시작 다시 시작 어 intów 인강 암디 숙소 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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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나네, 이거 졌어요? 나이스, 이겼다 이긴 사람 많네, 잘하네 눈물 보이나, 이거? 진짜 근데... 나 원래 진짜 잘하는데 더 줄게, 다시 시작하자 괜찮아 난 지는 거 좋아해 어? 셀카요? 꼭 보인, 여기서 찍을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서 인증, 인증 라이브 인증으로 셀카로 찍도록 할게요 보여요? 보여요? 보이는 거? 여기서 됐죠? 불꽃? 콕콕 불꽃 말 되게 귀엽다 근데 아까 저 눈싸움 좀 진짜 이기고 싶어서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아직도 나왔네 키보조 소리 난다 옆에 매니저 운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목소리 나오실래요? 오케이 내가 뭘 먹어야 할지 대답해줘 그거 좀 약간 어려운데 가장 무난한 거는 김... 근데 약간 외국 분일 수도 있으니까 피자? 피자 땡긴다 피자 먹어야지 감사합니다 저의 저녁을 추천해 주셨어 피자 땡기네 갑자기 전 무조건 치즈 피자 그다음에 하와이안 피자하고 치즈 피자 너무 좋아요 내 댓글만 안 보이는 거 맞지? 그지? 잘 보여요 네넹 읽어드릴게요 다음에 지성 오빠 모레는 내 생일이에요 모레면 20... 30일? 네요 생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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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추 여러분 스트레칭 지금 잠시만요 지금 이 V LIVE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잠깐만 V LIVE에서 눈을 떼주시고 눈... 네 눈 오른쪽으로 아니 오른쪽으로 이제 시계방향으로 돌리는 거 한 두 번 정도 돌리세요 지금 눈알을 잠깐만 감으세요 눈 건강 눈 건강 이렇게 이렇게 하고 딱 두고 이렇게 하고 딱 두고 그래야 오리 해보죠 오리 저기 where's the name? 누가 옆에서... 대학교 졸업한다고요 우와 대학교 졸업한대요 뭔가 막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진짜 약간 막 옛날 생각 많이 나겠다 약간 내가 데뷔했을 때 그런 생각나는 것처럼 막 초등학교나 대학교나 고등학교 처음에 들어갔던 그때 막 생각 엄청나고 또 친구들도 생각나고 그러겠다 이제 한 걸음 걸었네요 나 한 번도 먹방 V LIVE를 해본 적이 없네 한번 해보고 싶다 언젠가 해볼게요 띠아모 띠아모 띠아모가 사랑한다는 뜻이래요 사랑한다는 뜻이야 크리스마스 미스터 터젠 미스터 터젠 크리스마스 타임 크리스마스 타임 띠아... 크리스마스 타임 지성공한... 오 지성공한... 저 어른 느낌 나요? 오 진짜요? 처음... 아니 처음이 아니라 최근에는 뭔가 그냥 오 그런 말을 못 들어봐가지고 약간 신기하네요 그래요? 잠시만요 그래요? 모르겠네요 막 다 추임검 때 같다고... 마지막 첫사랑은 추임검 때 같다고 그러던데 아닌데 얘기인데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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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want to see again How I feel Let's remember My son is here 먼 길을 다시 돌아본다 해도 화면 캡쳐로 그냥 포즈 화난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뭔가 무서워 보여야 되는데 어렵다 화난다 진짜 어렵네 화난다 셀프다 웃는다 인스타 저는 그런 거 조금 못 할 것 같은데 지성이가 10초만 만난 친구 되시면 공부하러 가볼게 그래 근데 이름은 못 봤어 다시 댓글 써줘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저 진짜 얼마 안 나왔어요 여러분 저희 고등학교 4학년이 정말 얼마 안 나왔어요 약간 외면하고 있었는데 요즘 느껴요 나 진짜 얼마 안 나왔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막 조금 솔직히 조금 막 너무 아쉽죠 막 기대된다 하는데 사람들은 전 너무 아쉬워요 누가 좀 거짓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성 오빠 뒷머리를 보여줍니다 보여? 보인다 이거 뒷머리 앞머리, 옆머리, 윗머리 뒷머리 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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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손등 보여줘요? 아무것도 없네요 네 왜죠? 손등 끝까지 했다 앞쪽은 길어져 뒤에 뭐가 있어? 귀엽네 내가 속을 것 같아? 내가 속을 것 같아? 코를 베어 코를 베어? 코에 베어가 아니라 코를 베어? 이렇게 내 숙제 도와줘 근데 갑자기 내 숙제를 도와주네 우와 너무 신기한데요? 뭐예요? 덧셈, 뺄셈, 나눗셈, 곧셈, 곧셈, 곧, 뭐냐 곧셈까지 다 가능해요 분수도요 방정식 네, 방정식 좋아요 갖고 오세요 고맙습니다 미적분은 미적분은 조금 패스 미적분은 분 이름도 강력분 같아가지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중력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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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수학 점수 손민수 했어 그런 걸 손민수 하면 괜찮아요 그럴 때도 있고 뭐 근데 16점은 18점인가 16점인가 되게 그렇구나 2번으로 찍은 것 같은데 2번으로 찍은 것 같은데 나도 2번, 나도 2번인가 네 찍어가지고 됐는데 이 댓글이 보이면 사랑해라고 말해주세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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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학 52점 반, 반이나 와졌네 대박 난 1점 한 쪽 있어 1점을 할 수가 있어요 누나 1점을 맞았을 수가 있어요 시험에서 진짜요? 우와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1점은 신기하네요 나 역사 95점 2점 95점 2점? 여기 설민석 박사님이 선생님인데 어떻게 그걸 맞죠? 감사합니다 우와 1점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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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만약에 딱 안 나왔으면 여러분 9점 어디에 온 거예요?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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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요즘 세상 보면 공부 잘하는 게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뭐... 또... 좀 더... 말 잘해야 되는데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막 공부도 좋은 공부인데 그냥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막 드라마나 그런 거 보면 넌 사람이라도 해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하게 조금 그냥 마음을 자기 마음을 조금 좋게 만들고 공부 잘하는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그쵸 건강이 근데 최고긴 하죠 진짜 건강 짱짱맨 앙짱짱이 짱짱 갑자기 안나는 어때? 아직도 좋아요 여기서 또 이제 시즈니 VS 안나 한 100% 있을 거야 딱 찾아낸 거야 이름 읽어줄 거야 근데 진짜 항상 일단은 지금 요즘 뭐 순대가 좋다 하면 순대... 김민경 김민경 님 재밌다 뭐야 왜 다 그래요 뭐야 이름 읽어 어두운 바다 띠용 띠용 님 띨띠용 띠용 보부... 보부... 보... 뭐지? 대깨문 대가리 깨... 여러분 머리 머리 대... 그거 안 돼요 머리 머리 대... 머리 깨져도 문테일 그러니까 이제 먹개문 먹개문이죠 왜 이렇게 했잖아 역시 매력있어요 시즈니 자니 형 본다? 방금 봤어요 그... 네 오 네 머리 빠진다 10분 김제린? 험한 세상 살기엔 너무 귀여워 천사해주세요 저는 할 말은 다하니까요 할 말은 다하죠 아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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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다가 새끼 발가락이 벽지였대요. 이거 누가 사... 벽이 잘못했을까요? 제가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핸드폰이 잘못했을까요? 한 벽이 한 40인 것 같고, 잘못이. 한 저는 1, 저가 한 20있고, 핸드폰이 한 30있고, 이제 발가락이 나머지. 벽이 잘못됐다. 다 벽이라고 하시네요. 그렇군. 신기하네. 일단 나는 아니야. 고마워요. 나랑 대화코드가 너무 잘 맞아. 결혼... 그렇죠. 대화코드 잘 맞으면 마음이 맞는다는 거겠죠. 결혼하자. 네, 벌써 지금 한 지가 47분이 됐네요. 19분 있으면 벌써 천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뭘 이렇게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 약간 광각이 있구나, 이거. 아닌가? 약간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아닌가? 아닌가? 밸런스. 밸런스. 깊이 빛난 놈 때 그 버릴걸. 수고한다. 위가 출또고요. 밸런스. 이거 태용이 형 목소리. 멋있어. 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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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렇게 나갔지? 허리 좀 빌게요. 허리가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어디예요? 회집이요. 좋습니다. 밸런스. 목소리 초면이었어요. 이거 그거예요. 그 군나, 군나. 볼케이너, 볼케이너 그거. 그 2020 노래. 밸런스. 5초만 여자친구한테 주세요. 웃어놨어요. 웃다. 외국인 시즌인 거 딱 걸렸다. 딱 걸렸죠. 지성아 숙소인데 숙소 이모님. 우리 지성이 계좌번호가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모님 항상 밥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아침밥은 요즘 저밖에 안 먹지만 형들이 왜냐면 늦게 일어나거든요. 감사합니다. 가끔씩 저희가 밥을 못 먹을 때 못 먹을 때 국밥 챙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었어요. 저 되게 잘 받아주죠. 저 지금 끝까지 받아줬어요. 지드립. 지드립. 미쳤어요. 오빠? 오빠가 내 댓글에 그면 난 비병을 할 것 같이 다 미친... 아이고야. 엘리, 엘라스, 모르스, 아울러스. 모르겠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누나 논문? 논문? 오뎅. 오뎅. 지성아 내... 푸어졌어. 뭐 있었는데? 뭐였지? 지성아 내 사랑의 총알을 받아 푸숑푸숑. 다 피했다. 두 발 다 피했다. 푸숑푸숑. 푸숑푸숑 푸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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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숑. 푸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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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빨면 빨개지지 않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한번 이상... 뭐 이상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뭔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립스틱 같은 것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옛날에도 했던 말인데, 그래요?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근데 진짜 뭔가 그럴 것 같아요 음, 소리 오빠 윙크 이거 좀 잘해줬는데, 아닌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착각이었다 데이터 꼭 다 쓴다 56분 안 돼, 다 쓰면 안 돼,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어떤 샨 시즈니가 데이터를 곧 다 쓴다 해가지고 최근에 떠넘기기 그래서, 장난 아니고 오늘 진짜 이제 천러 라디오를 할 시간이어서 네, 겹치면 안 되니까요 안 되잖아요, 천러는 틀어줘야죠 그래서 오늘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웠어요 진짜 한 시간에 빨리 갔어요, 재밌다, 오랜만에 하니까 빨리 저를 보내주세요 빨리 저를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줘요 날 떠나지나 승파이 좀 더 됐다 안녕 굴하게, 갈 때는 굴하게, 안녕 다 됐다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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